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이제 신차를 구매하게 되었구요 상당히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인 차량 외관은 크롬도금 크롬도금 마감 재질로 되어 있어서 깔끔해 보입니다 그리고 LED 여기 타이어는 브리지 스톤 타이어 있고 디스크 브레이크도 큼지막해서 제동 능력 또한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옆 측면 라인은 선이 예쁘게 라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는 생각보다 상당히 넓어서 많은 물건을 적재할 수 있고 여기 스프링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감 재질이 그냥 가사가 보이는 재질이라서 그렇게 퀄리티는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뭐 쓰는 데는 무리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미러 라이트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동을 한번 켜 보겠습니다 그럼 계기판은 LED로 되어 있는데 반을 표시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A 온오프는 요거를 버튼을 한번 눌리면 차량이 정차시 엔진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고 요거를 끄면 운전자가 수동으로 조작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량 블랙박스가 탑재되었고요 썬루프, 썬루프 있는데 햇빛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검은색으로 좀 썬팅을 하였습니다 썬루프 있고요 썬루프 여는 거는 여기 버튼 요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화면은 썬루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고요 괴방감을 씁니다 썬루프를 닫을 시에는 요거를 다시 밑으로 내리면 찍히면은 썬루프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를 닫고 수동으로 요 문을 차단막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딩을 열면은 자동을 누리게 됩니다 이거는 더 편리한 기능이네요 이게 저공해 자동차라고 되어 있네요 운전석은 전동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앞뒤로 되고 요거 높낮이 조절되고 요거 세트 1,2,3이 있는데 세트 1,2,3은 운전자가 3명이서 운전을 할 시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요렇게 세팅 해 놓고 자기 신체 사이즈에 맞게 요렇게 번호를 눌러서 운전을 편기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 창문 버튼이 요렇게 있구요 여기 트렁크 버튼 그리고 요 하단에 있는거 요거는 어 led 라이트 설정 입니다 보통은 차량에 요 요쪽 라인에 라이트 조절이 있는데 요거는 약간 이전 수동 방식 비슷하게 요 하단에 배치되어 있고요 오토는 오토로 설정하면은 저녁이 되거나 어둡게 되면은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하나 좀 특징적으로 기존 차량과는 좀 다르게 특징적인 것 같아 보이는게 어 보통 차량 나갈 때는 나가는 손잡이가 문 여는 손잡이가 여기 달려 있는데 여기는 좀 높게 달려 있고 잠금 장치도 이쪽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엔진이 켜진 상태에서 문이 열리면은 경고등이 뜨고요 엔진이 작동중이라고 문 열면 위험하다고 표시가 나옵니다 led 디스플레이도 큼지막하게 되어있고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선이 굵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약간 옛날 스타일 같기도 합니다 버튼도 손으로 눌러서 이렇게 되어있구요 제가 제네시스를 타보고 리뷰를 해드렸는데 기존에 그 전자 장비가 너무 많아서 제네시스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굉장히 사용하기가 힘들어 하시더라구요 물론 전자로 되어 있는 것은 한번 사용하는 방법을 알면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옛날 방식에 그냥 손으로 바로 눌려서 터치해서 조절하는 방식도 개인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싱크 기능 이거를 안 눌리면은 왼쪽 오른쪽 따로 설정이 되고 에어컨 온도나 온도 설정이 있어서 따로 설정이 되고 싱크 기능을 눌리면은 왼쪽 오른쪽 같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운전선 옆에 보면은 흔히 말하는 팔걸이 있죠 팔걸이 높이는 무난하게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높이의 팔걸이고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열면은 여기 충전 단자가 하나 있고요 외장이나 뭐 그런거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도 않고 크게 고급스럽지도 않고 무난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뒷좌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뒷좌석은 어떻게 생겼는지 문 열리는 감은 그냥 무난합니다 약간 좀 투박하고 딱딱한 감이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을 보면 뭐 그냥 손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그냥 공간은 있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작지도 않고 무난합니다 여기 당기면은 단순하게 그냥 컵 커피 놓고 이렇게 팔걸이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요 뒷좌석에는 그렇게 크게 옵션이 없습니다 여기 에어컨 나오는 구멍도 없고 단순히 열선 시트 따뜻하게 하는 열선 시트만 있어서 이거는 조금 단점이지 않나 싶네요 여기에 에어컨 에어컨 송풍구만 있어도 여름에 뒷좌석에 앉은 사람의 편의성을 좀 높여주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이거는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천장 디자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불을 켜고 끄고 이게 외제차라서 그런지 상당히 좀 약간 투박하다 해야 될까요 실용적이라 해야 될까요 일단은 꼭 있어야 될 것만 딱딱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폭스방행 제타의 1.4cc 엔진인데 주행 성능은 어떤지 운전 한번 실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jest 이게 좀 한SCREA가... 그래서 더우리로 discut Donald Trump 테이비가 하는데도 반walkaza 지금 예정이지 예정이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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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가을 합니다. 주차시 주차보조장식 이렇게 되어있고요. 우선 시내 주행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평균 연료 소비량은 시내 주행 시 13.5 이렇게 측정이 되었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폭스바겐 제타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구매를 하였고요. 최고 옵션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구매가는 총 3천만원 정도 가량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감도 좋고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매우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냥 캐주얼하게 우리나라 등급으로 보면 아반떼급 아반떼 사는 가격에 외제차를 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1.4L라서 세금도 저렴하고 저공의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주차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도 부족하지 않고 공간도 굉장히 상당히 넓습니다. 쾌적하게 운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폭스바겐 제타 한번 타보실 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